이준수 후보자님, 서울 과락가의 박민규입니다. 우리 황정원께서 범인카드 사용 관련된 불법성 의혹에 대해서 정리를 해줬는데요. 아까 우리 김현 간사님께서 한번 읽으셨지만 이 내용이 매우 중요해서 우리 후보자의 앞으로의 방통위원장으로서의 업무를 합법적으로 또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용 증명 문서인데요. 2018년도 문화수신은 이진숙, 발신은 문화방송감사로 되어 있습니다. 주 문화방송감사국에서는 법인카드 사용내역에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있고 이진숙 후보자의 법인카드 사용내역 중 원칙적 사용금지 업종 결제항목, 아마도 달란주점 이런 것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업무 연관성 확인이 어려운 점표기지 항목 등을 선정하여 소명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소명을 요청하기 위해서 2018년 1월 25일부터 26일 아마도 사직한 이유지만 사직한 이후라도 감사에는 응해야 될 의무가 있을 것 같은데 2차에 걸쳐서 전화도 핸드폰으로 전화하고 문자도 통보하고 또 유선 연락했지만 수차례 응답이 없었는데 결국 이 감사국과의 연락은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안 받으셨습니까? 제가 그 번호를 체크를 하지 못했습니다. 두 번하고 문자 발송도 하시고 이진숙 후보자처럼 언론인으로서 성공한 언론인이고 정말로 다양하게 서울도 오가며 대학원도 석사과정을 한꺼번에 두 개 학부를 다니시면서 매우 열정적이고 매우 정확하신 분이 문자메시지에 감사국이라고 하고 왔는데 알지 못했습니까? 대전 MBC도 김영란법 담당 직원이 있었고 2018년 1월 이전에 본사에서도 감사 기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김장겸 당시 사장 퇴임 이후 최승호 사장이 들어왔고 이른바 정상화 위원회에서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부당학기 때문에 의미없다는 생각에서 반응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저 본 의원이 이진숙 후보자에게 지금까지 답변하는 자세나 어떤 경향을 보면 그래도 마지막으로 정말 묻고 싶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지금 공인이십니까? 자인인이십니까? 어제 답변 드린 대로 공직에 임명이 되면 공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직에 임명이 되면요.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서는 저는 공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인은 공인으로서의 자세를 확인하기 위해서 청문을 실시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후보자의 생각과 달리 이진숙 후보자는 지금도 공인이고 사실은 주요 정당인 국민의힘 전신 자유한국당의 인재로 영입된 그 순간 그리고 대구에서 총선과 지방선거에 출발하고 대통령 그 당시 문재인 대통령에게 고발장까지 접수하면서 자신의 정치적인 홍보를 행했던 분은 저는 공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은 저랑 좀 차이가 있는데요. 어쨌든 공인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계시면 인산청문회 후보자로서 진실만을 말하기로 국민과 국회에 선수하신 분으로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제가 첫날 물어본 것 같은데요. 우리 인수 후보자님 5.16은 쿠데타입니까 혁명입니까? 개별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과거 동대구역을 박정희 역으로 바꾸자고 하고 KBS 본관을 박정희 컨벤션센터라고 바꾸자고 했던 말씀을 공공히 하셨는데 지금 그 생각은 유효하십니까? 제가 자연인일 때 이야기했던 말인데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후보자로서요. 후보자로서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구 출실이시고 대구에서 아마 박정희 대통령을 존경하는 주민들이 더 많을 거고 박정희 대통령은 공가 있고 과가 있는 분이신데 왜 그거를 말을 못하는지 저는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대한민국에서 이승만 박정희를 존경한다고 하면 극우가 되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거 저는 정말 저는 이승 후보자가 자격이 없다 생각하는 게 방송의 공정성을 하는데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이승만 대통령을 존경하는 사람이 있고 박정희 대통령을 존경하는 사람이 있죠. 그렇게 이렇게 이분법을 하는 그 자세야말로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방송의 공정성을 책임질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